지난 2일 제로 베이스원 영상 팬사인회에서 김지웅과 팬의 영상통화 장면을 공개하며 영상에서 김지웅은 팬과 대화가 끝나고 화면이 어두워지며 바로 욕설을 하는 목소리가 들리며 논란이 이어졌는데요. 김지웅과 영통을 한 팬은 이에 SNS를 통해 평소에도 팬들과 영통이 끝나시면 인사를 XX이라고 하시는 편인가요? 제가 잘 모르겠어서 제로즈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라고 게시하며 김지웅의 팬들에게 악플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제로즈 팬이 제로즈 팬을 욕하고 있는 상황. 다른 사람이 잘못되더라도 본인만 좋아하면 다른 사람이 억울하고 욕먹어도 상관없다는 팬이라니. 욕설 논란 후 제로 베이스원 소속사 웨이크원은 본인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며 현장에 있던 직원 및 통역 스태프에도 확인을 마쳤다며 정확하고 객관적인 확인을 위해 디지털 미디어 포렌식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사실 여부를 명명백백히 가리고 아티스트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공교롭게도 영통 팬이 게시글을 올리자마자 제로 베이스원 소속사가 멤버 김지웅의 욕설 논란을 부인하며 관련 의혹을 처음 주장했던 팬이 김지웅의 욕설 영상에 뚜렷한 증거가 있다고 추가 입장을 냈는데요. 김지웅의 팬은 3일 본인 sns 계정을 통해 억측과 무분별한 인신공격을 받아 추가로 글 남긴다라며 저는 추가 침입을 한 사생도 아니고 멤버에게 연락을 취하며 루머를 유포한 사람도 아닌데 순식간에 사람들은 그들과 저를 동일시 여기며 사생이니까 저런 욕을 들을만 했다며 되레 저를 욕하고 사실이 아닌 소문은 일파만파 커졌다라며 추가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어 악질 사생이어서 얼굴이 못생겨서 김지웅의 태도가 저랬을 것이다. 게이 드라마 얘기를 해서 욕을 했을 것이다 등 말도 안 되는 억측과 인신공격을 당하고 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전 그냥 김지웅을 순수하게 좋아했던 팬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지웅의 팬은 처음에는 욕설을 잘못 들은 줄 알고 몇 번이고 다시 봤다. 그 후에는 내가 혹시라도 표정이 안 좋았나 말을 잘못했나 싶어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봤는데 제 잘못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저도 멤버가 저한테 왜 그랬는지 모르겠고 너무 슬프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오전에 본인과 현장 스태프들이 그런 적 없다고 증언한 내용의 기사도 봤다. 일주일 전 팬싸인데 어떻게 현장 스태프들과 본인의 기억에만 의존해서 뚜렷한 영상 증거가 있는데도 말로만 아니라고 공식 입장을 내실 수가 있냐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재배원 팬들 내 알 개념 엑스도 없나? 피해자 두 번 죽이네. 엑스나 내가 다 맘아퍼 김지웅은 사과문 써라 진짜. 차라리 바로 인정하고. 사과문 썼으면 금방 넘어갔을 텐데 아시안컵 시즌이라. 묻히기도 딱 좋고 하필 본인이 아니라고 해버려서 이를 더 키웠네. 진짜 엑스나 맘아프다 욕 들은 것도 빡치는데 팬들은 실드 친다고 말도 안 되는 억가하고. 내가 다 속상함 웨이크원 첫 팬이랑 연락해서 내용이라도 들어봐야 하는 거 아님? 진짜 엑스카 무능함 엔터 사업 접어라 입장문까지 올라온 거면 말 다했지 빨리 사과문 올리시는 게 나을 듯 등 전체적으로 소속사의 대응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영상통화까지 하는 팬이 억측으로 해당 영상을 악의적으로 편집을 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앞으로 소속사와 그의 팬들의 반응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좋아한다고 욕먹는 팬이라니. 팬하기도 쉽지 않네요.